그리고 일그룹하고 프리팬 리더가 됐어죠. 그런데 많이 배운 적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인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. 우리가 옛날에 연습할 때 이렇게 잘 못하고 실수하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안 보고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만 이렇게 본 가예요. 다른 거 배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니 우리가 항상 나쁜 거 하나 아니면 잘못해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요. 그리고 파스터 브라이언 메시지에 들을 때 그런 걸 배웠습니다.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라고요. 아직까지 리더 자로서 많이 부족하지만 일급과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